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오토캐드 2022 버전의 새로운 기능은 플로팅 윈도우즈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웬만하면 사무실에서 듀얼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업무 중에 동시에 설계 도면을 확인을 해야 할 때 그동안 아마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행을 시켜서 각각의 모니터에 캐드 하나, 두 개 띄워놓고선 확인을 좀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이 기능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두 개를 동시에 실행을 시키다 보니 시스템 리소스가 많이 들거나 자유로운 화면 이동이 어려워서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022 버전 새로운 기능인 플로팅 윈도우즈 기능이 새로 출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는데요. 이 기능은 오토캐드의 단일 인스턴스에서 동시에 여러 도면을 보고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면과 같이 파일 탭을 드래그인 드랍해서 플로팅 창을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원하는 수만큼 배치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리소스 부분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ked 노는 matt 이름도 응원 하ا 응원 elsewhere 엠 urate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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